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째네용 골꺼민 그자 고랑 말주 미신말이 꽉이 골압없어 또 어디가 미신일을 벌렸구나게 미신일을 벌린거 담기도 오고 사고를 친거 담기도 오고건디 아이고 골압없어 미신일을 또 어떤 의연게 총 쏘물지마랑 좀 척 좀 좀 누린떤어설 들어봐 아 골압없어게 미신일이 어떤 해 나중이란 거 주게 아이고 골꺼민 골꺽 말꺼민 말주 미신 말로지느당 골켜 말켜 얘가 뭔게 요벤다글래 임숙하게 골말리시민 골압없어 미신일이 어디가 어떤 일을 또 벌려놓은 이거 각시신들의 말 못해온 음만의 임숙하게 저 이 이거 오해하지 마랑 들어줘 이게 그 총동창회장을 허는디 임숙하게 미신 뭐 기수별로 돌아가면 허는디 이번이 그 우리 기수에서 총동창회장을 허는디 뭐 이사람 저사람 나오단 어떤거단 나가 갑자기 그자 아이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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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죽었나 아이고아이고 하게 아이고 아이고 하게 아니 사람들은 다 그거 아니에요 우진 뒤타렛 물러산 그자 느허라 느허라 해도 아니오케너란 그자 아방이 인혁이 어케 손을 그자 과짝 크게 들러질테 죽에 쓸데없이 소리 하지마라 이사람아 그거 씨와넣은 머리가 얼마나 아픈디 그게 돌아가면 기수별로 허는디 게를라 아방 기수에서 아방 말고 헐사람을 허는게 아버지 둘만 돌아왕 세번째 돌아오는 헐사람이 어시난 그저 헐사람이 어시나마나 그런데도 감히는 없어 하여간 저 성모형이 웃긴 저 웃던사람이라니까 뒤털에 물러산 그자 헐사람이 그런것도 시형 허예사주 그런것도 허민 그저 동창회에 좀 돈도 희사도 허구 무시거 일보제너민 나사제너민 그거 인혁이 뒹게이소사 그대강 기십 과짝 크게 허는거주 아방 그 감당을 얻던 어젠 그걸 또 더 크게 시형 와수가게 난 알말이냐게 아이고 저 성모형님이 아이가 옆에 있당 말이야 조지래기 저 우리 동네에서 젤 한걸헌게 순덕이 아방 아니라 인혁이 이번일랑 못본 해봐게 뭔 그 어른도 추구릴걸 추구리사주 아이고 걔는 아방냥 어디가미 나가 고찌 아니옵니까 미식어 영 동네에서나 미신일 할 때 참 촌녀 아니하진 못해이도 이젠 뒤털에 물러산 그자 놈 허는거 기어 잘냄쩌나 허구 걔는 고방이세르나 고방이리나 어디가 젊은 아이들 영 미식어 해가미 너무 시기전도 허지말구 그 아이들도 이젠 다 인형양으로 생각들허멍 일을 헌한 어른으로서 주헌헐리 내시면 주헌허구 그자 뒤터리물러삽서 뒤터리물러삽서 건 고땅 봐도 그니가 척허게 그거 회장 맡아놈인 아방 그거 어떤 감당하잖아 임수가게 나 느게 숭 한번 털어봤어 기꽝 견고치 맙서 남신거 쓰고 좀 있은줄 알함 수가 개나인게 그것도 놈들은 안에서 젠 다들 빼고 뒤터리물러사고 그러는디 허설거 추구렴 째니 형 개민 나가 그래 그니는 그디서 그자 기시포스를 세워실테 주게 말을 해도 남신 두리내기냐 남신이 숭둥댕인 줄 알함 나 이 사람 이만 두리내기나만 하메 퇴전이도 그 자치위원회 위원들 위임할때도 놈들은 다 파티일러돼가고 가간거 일 벌려놓은거 이성 다 무턴된 의원 시간들 아니되용 이거 모음은 있쥬만은 무탐죽허된 뒤로 털에 다 물러사도 아방은 어떤 의원 인역 추천받아 보잜 그 전날들 모형 푸른버거 가멍 다들 추구련 그때도 자치위원 대연 말은 졸발 억울하죠 회의감째넛은 그자 과학시신들의 돈 5만원 5만원에 아방 미시극은 자치위원으로서 훌륭하게 헌이린 이 수가 자치위원이고 자치기고 난 허구정 아는사람이야 이 사람아 겉도 이사람아 한행 아늑해놓고 곧 3일을 해도 아무도 아늑해놓는댕든 아이고 나 양 아방 저 회장맡하시난 우리 오 회장님 앞으로 아랑 그 동창회 잘 이끌어가구 각시신들의 돈 5만원이여 돈 10만원이여 굳지마랑 다 아랑허구 없어 아방이 그 아방이 좋아하게 신거는 아방이 아랑허여 사주게 게난 임기 매타나들꼬 꽉게 에어컨보로 하영시야부렸나 갑자기 꼬막은 소리 얘가 뭐 두해는 해야된다면서 두해 아이고 이게 경헌곡 50만원을 내놓는냄서 경헌한게 그거 그거 쉬어놓은 회장 회비는 게난 그거 쉬어놈이 희사아니에 짓매까 게난 그거 무사 쉬어게 아 참 고땅 봐도 진짜로 어디가 아이고 나 암만이 봐도 원 영화 장면이 우다겐 아방 미식어 허민 이거 쉬는 거 좋아형 어디가멈 신 자치위원이요 우죽해시민 갈매기 다방독안 마케팅 이상가미식어 호나 시영원 그뒤 영업부장 역할을 만이나 희임수각이 칠대하신 소리 하지 말고 하여간 미식어 쉬는 거 좋아형 각신 그자 어디가멈 화살 뒤톨에 물러싼 그자 저허영 그자 인형 의견이나 물어보민 콧마디하고 아 진짜로요 근데 비디오를 지금 보내주던가 해야지 진짜 돌아와볼민 돼주 그거 허지 못해요 그자 학교당길때 반장 못해난 사람들이 사회 나오면 그거 못선거죠 얼탁장 허는거 우다겐 반장이고 통장이고 사람 주심을 영 충격해다 진짜로 암호나 저 50만원 어시는 아방이 어디가 저 한라봉 돌아매는걸 허나 천혜양 가시 담는걸 허나 어디가 니껍을 끼우나 아랑 벌은 그것도 희사하고 저 우회장님 잘 희영 동창회 입급서 각시 신돌의 미식어인 하지 맙소 그 알아서 문자와선게 식어 삼십 몇프로는 빛나는 이자 빌려준다나 그건 뭐 보즄도 필요 없고 아무도 그냥 빌려준다나 그거 깨면 똥경 쓰크라 그냥 아방이야 아랑 흡석이 아이고 쭉 쭉 니네 아방 저 회장댁 왔죠 쭉 저 아방신들이 인사하라 이젠 아방 저 들어오면 회장님 회장님 행 인사하라 이 아이고 우리 쭉 말도 잘 들어 우리 쭉 오장대 싸지게 진짜로 아이고 오 회장님 아이고 잘라 이스덕이 아이쪬 앗 여호 아이쪬 아 이거 냐 냐 욕 욕